음악 행동합니다 싸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정당, 우리공화당 문브레이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한근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옆자리가 좀 허전하죠? 저도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있다가 중앙으로 제가 오게 돼서 화면이 좀 낯선데 오늘 첫 파트너가 몸살이 나가지고 열이 크게 나거나 하진 않는다니까 코로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라고 응원해 댓글 힘내시라고 격려의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한근영 쇼처럼 돼버렸네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 받아버렸는데 참 영광스럽고도 좀 어깨가 무겁지만 오늘은 좀 중요한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조용해요 세상이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5.16 혁명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91년생 올해로 한국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31인데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가 교과서든 어디든 좀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강의 기적을 논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정말 그냥 당연히 막연하게 언젠가부터 늘 자연스럽게 잘 살았던 나라인 것처럼 한강의 기적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 지우기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의 지금 태어난 애들은 가난의 역사, 굶주림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 앞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다름없었던 그때의 시절을 모르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좌파가 맞다고 선동하고 그때의 그 영광된 반만 년 굶주림의 역사를 끊어낸 그 위대한 역사를 가르치면 자기들을 굳이 안 봐줄 것 같으니까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거죠 북한의 이해관계도 중국의 이해관계도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사실은 아마 지금 현대에 이뤄서 많은 조상님을 챙기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과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집안의 가풍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가문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흐지부지 되기 마련입니다 사촌이 남이 되고 육촌이 남이 되고 사촌이 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형제까지 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현대시대의 비극인데 전통이라는 것은 좋은 점은 또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의 그 중심이었던 바로 5.16 혁명 정신인데 그것을 계승하는 자칭 뭐 종손이랄까요 장손이랄까요 그 자칭 타이트는 죽어도 안 놓는 간판은 죽어도 안 놓는 자들이 5.16 혁명 정신은 재산은 지켜야 할 것은 챙기질 않습니다 버리고 내팽개치기 바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사후로 사실은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1인당 GNI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수준으로 났다가 박정희 대통령 임기 끝나고 서거하시고 나서는 20배나 늘었고 수출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남한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남한테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될 기반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닦았습니다 재임 전후만 해도 직전 직후만 비교해도 367배나 수출이 늘었으니까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흑백사진을 보는 게 어색하고 우리나라가 제가 태어난 시점만 해도 차를 수출하는 게 당연하다는 느낌이긴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임기 전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표를 하셨던 중간 목표들 중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전차 산업이라든지 국방력과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연관이 없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국가 기틀 산업으로서 자동차가 또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과 과정 속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나라 그것도 자동차를 수출을 하는 나라로 만드셨고요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가 저는 현대기아 노조천국을 별로 개인적인 성향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회사에 로고가 달린 자동차들을 보면 괜스레 어깨가 뿌듯해지고 뭔가 한국 사람인 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약속을 별로 잘 살지 못하는 나라보다는 내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대표되면 또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보급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자동차가 한때는 굉장히 일본을 제치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썼던 적이 있는데 참 강성노조의 그런 뼈아픈 사실은 그 뼈아픈 강성노조가 활개치는 그 역사조차도 5.16 혁명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현 시대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구학을 패소하고 민족 정기를 다지고 후대를 위해서 내 한몸 아끼지 않고 이러한 정신이 5.16 혁명 정신이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민노총 따위들이 정교조 따위들이 감히 설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5.16 혁명 정신이 사라진 참 비극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되살려야 하는 아무도 되살리지 않아요 이 놈의 식 거친 표현을 경상도 표현으로 좀 하면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너무 찰떡이라 이 놈의 손들이 욕은 안 하고 이 놈의 손들이 지켜야 하는 놈들이 안 지킨다 이 말 해야 될 놈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꼬라지가 되는데 참 월요일날 어제 우리 홍화당 청년들이 국민의힘 저도 갔지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제목이 성명서 제목이 재밌어요 부모는 버리고 남의 짐 기둥에 절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 기자회견이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시에 이제 대진년 여러분들 아시죠? 대학생 진보연합이라 해가지고 뭐 그냥 이름만 들으면 우리 우파국민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체를 일반 국민들이 보면 그냥 대학생 그냥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단체가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말 안 해도 않을까 아실 거예요 오라나무로 가라북으로 그 단체의 명맥이 그대로 그냥 21세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작자들이 국민의힘 당사 쳐들어가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바를 하루 앞두고 참 우리도 우리가 국민의힘이 잘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안 하고 5.16 혁명정신을 잘 계승했으면 우리가 왜 그 자들한테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자들을 도와주고 키워줄 거란 말이죠 우리 공화당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통령 탄핵도 안 했으면 근데 그 자들이 이미 그 혁명정신을 버렸고 보수의 정신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지금 국민의힘 해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 성명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좌파한테 맨날 맞던 놈들이 우파한테도 우파를 외면하면 좌파한테 안 맞을 줄 알았나? 똑같이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네요 참 불쌍한 국힘이다 국민의힘 정당이다 자 성명서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공화당 청년들의 성명서입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입니다 바로 어제 이 성명서 시점이 5월 17일 월요일이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어제 5월 16일은 5.16 혁명 제60주년 되는 날이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작점 반만용 굶주림의 역사를 끊어낸 날 미국 없이는 언제든 북한하게 먹힐 약소국이 북한이 감히 넘보지도 못할 경제력, 군사력을 갖춘 갖춘 나라가 된 터닝포인트 바로 그것이 5.16 혁명이었다 우리 공화당 지도부 일동은 이러한 위대한 5.16 혁명을 기리고 그 정신을 잇기 위해 당일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았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현충원 그 어디에도 자칭 보수 야당이라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화환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실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이었다 보수를 버리겠다 선언한 자들이 아닌가 5월 들자마자 신임 원내대표가 5.18 묘역부터 달려가 무릎을 꿇는 자들이 아닌가 지역을 초월해야 한다며 영남을 버리겠다고 떠드는 자들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버리는 대로 5.16은 버려 마땅한 과거의 잔재일 뿐인가 결단코 아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5.16은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했기에 혁명이 아닌 쿠데타라고 틀렸다 세상의 모든 혁명은 당대 법 테두리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5.16은 군 엘리트라는 당시 지배계층의 일부가 일으켰기에 혁명이 아닌 쿠데타라고 틀렸다 5.16의 수혜는 혁명의 주체 세력인 군 엘리트만 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국민 전체가 보았다 국토산림을 회복하고 의료보험을 만들고 고속도로 등 국가 전반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중공업 드라이브로 국가 산업의 전반적인 궤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나아가 반만 년 굶주림의 역사를 끊어냈기에 전 세계가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위대한 5.16 혁명이 왜 군사정변 쿠데타라는 초라한 말로 전락해버렸을까 정치가 비겁했기 때문이다 보수 정치인들이 박정희라는 이름을 단순히 득세를 위한 가장 쉬운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말로 대표되는 5.16 혁명 정신은 귀찮아서 버거워서 외면했기 때문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 비겁하지만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도자라는 정치인들만은 이러한 비겁한 속성을 보일 때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정치인의 사사로운 비겁함이 국가 전체에, 국민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보수가 외면받는 것은 보수의 가치가 틀렸고 5.16 혁명 정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표는 계승하고 싶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한몸 아끼지 않는 개혁 정신인 5.16 혁명 정신은 계승하지 않았던 비겁한 그들에게 껍데기만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취하려고 한 그들에게 국가가, 국민이, 그리고 나아가 시대가 철퇴를 가하려 한 것이다 우리 공화당 청년들은 하루 뒤인 5.18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 콜물 쌩쇼를 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국민의 힘에게 경고한다 말만 하지 마라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한 책임을 감히 보수의 가치와 가치를 깎아내리고 5.16 혁명을 외면하는 것으로 책임 전가하지 마라 권력을 위해서는 부모는 버리고 남의 집 기둥에 절하는 당신들을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대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5월 17일 우리 공화당 청년 일동 이렇게 성명서가 나갔었는데요 참 아 어쩌다가 보수 정당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시점까지 와버린 것일까 벽세지감도 느끼면서 참 화도 나면서 온갖 감정이 좀 교차가 됩니다 사실은 5.18이 이제 하루 아 5.18이 당일이죠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5.18 당일이고 5.16이 5.18 이틀 전이기 때문에 적당히 외면하고 적당히 그냥 박정희 대통령만 기리고 5.16을 굳이 혁명이라고 이렇게 축혀세우지도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조차도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마땅한 역사가 바로 5.16 혁명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겁하지 않은 리더와 그리고 그 리더와 함께 싸울 싸우는 싸울 마음과 이제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동지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깃발은 결단코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 대진년 애들 이제 앞에 와가지고 국민의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정말 끝났구나 이 당은 정말 진짜 해체밖에 남지 않은 수순밖에 남지 않은 정당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이제 그 당을 초월한 껍데기 그 당에서 수혜는 공천이라는 그리고 1대1 구도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정당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왜냐하면 이 당 저 당 완전 이념이 다른 정당하면 자신들의 정치 인생이 끝장나니까 적당히 나는 바뀌지 않았다는 걸 내세울 수 있으면서 이 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보수정당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정치인들은 다 갈아탈 겁니다 그러한 작자들이니까 수십 년 이렇게 폐퇴하기만 하는 역사를 반복해왔던 것이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격언이 있죠 그런데 일하지 않는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자기 자식한테까지 권력을 물려주고자 했던 그 자들의 비겁함이 보수라는 타이틀 그리고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위대한 영웅의 역사의 이름까지도 참 청년들에게 욕을 먹는 지금의 세대들에게 외면받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시 만들어가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뭔가를 새로 창조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상품이 있고 공대생 시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기존의 상품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상품에 팬덤이 형성이 돼 있으면 더 바꾸기가 힘들죠 특정 예시를 머리에 듣는 게 있는데 그 회사의 입장에서 조금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그 길을 가고 있다 벌써 40만이라는 뜻 있는 당원분들이 모이셨고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에서 바꾸려는 노력은 박근혜 대통령 포함 수없이 많이 있어 왔는데 결국에 그게 실패하고 실패하고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만들어진 게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러한 역할을 보수 측에서 우파 쪽에서 해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수년이 걸렸는데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발전이 더딘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고 이 길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를 버리는 거고 대한민국을 좌파들한테 완전히 버리는 길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를 북한에 중국에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저작자들을 가지고는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기들이 국회의원 적당히 유지하고 할 수 있는 포지션이면 누구같이도 못 고를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아당의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을 했겠습니까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역사의 페이지의 이자들을 단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보수의 밸류 상품 가치랄까요 이 위대한 가치를 상품에 비유하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외면받은 상품을 더욱더 리뉴얼하고 더욱더 세신해서 다시 시장에서 이 가치를 인정받게끔 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것보다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가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16 혁명 정신을 인자 5.16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야말로 오파다 5.16을 혁명이라 하지 말고 아 그거 그래도 군사 동원했으니까 군사 정변 아니요 아 그거 사회 지도층이 했으니까 쿠데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작자들이야말로 수심만 보고 아 수면만 보고 수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물길을 전혀 읽지 못하는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반푼이라는 것 적당히 똑똑한 척하는 멍청이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만이 바로 우파다 바로 보수다 라는 것을 우리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공화당 당원분들이야말로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우리공화당 당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수 우파 자유 우파의 국민이라고 그러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다면 스스로에게도 반문해보고 주변 보수 우파 자유 우파를 자칭하는 분들에게 야 너는 5.16을 혁명이라고 생각하냐 쿠데타라고 생각하냐 거기에 혁명이라고 감히 대답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파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을 여기서 이 방송을 통해서 못 받고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본다면 뭐 공격이 들어올 만큼 방송에 영향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좌파들은 5.18 떠들고 하는 작자들은 거품 물고 뒤집어지겠어요 아주 그냥 하지만 그래도 바른말은 해야 된다 아무리 옛날에 그 방송에서처럼 모두가 예스라고 해도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길은 우리공화당은 가야 한다 우리 어깨에 지어진 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된 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엄청 길진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뭐 어떻게 받아보니까 옆자리가 좀 허전하고 혼자서 이제 한근영 쇼처럼 얘기를 해버렸지만 참 제가 감히 부족해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 혁명정신을 5.16 혁명이라는 이 커다라고 무겁고 멋진 주제를 좀 더 보기 보고 싶게끔 이 내용을 듣고 싶게끔 말하는데 좀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정말 이 5.16 혁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반만년의 역사에 다시 없었던 유일무이한 터닝포인트이자 기점입니다 공대생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원인이 뒤따른다 특별한 사건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결국 5.16이고 박정희였고 그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그전에 나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본건 제도를 탁파하고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그 역사도 함께하지만 오늘 주제는 5.16이기 때문에 5.16이 그러한 터닝포인트였고 기점이었다 특별한 원인이었다 라는 분석과 함께 다시 한번 5.16을 혁명이라고 말을 못하는 자들은 우파가 아니라는 점 못을 박으면서 오늘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정당 우리공화당에 달려가는 청춘방송일까요?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한근영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대를 똑바로 해야지 할거면 그래도 곰필자 느낌 나죠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투쟁 아 투쟁이라고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투쟁도 즐겁게 서명대도 즐겁게 우리공화당의 이념과 우리공화당을 홍보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멋있게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브레이커스 한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자막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